지난 K-POP 활력풍의 중심 전세계인과 함께하는 생방송 뮤직뱅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네 안녕하세요 장 겨울바람과 함께 나타난 원형 은행장 성훈 은행장입니다 2022년 새해 뮤직뱅크 첫 뮤직뱅크 있는데요 예금주 여러분 행복한 즐겁고 행복한 연말 보내셨나요? 네 해가 바뀌는 사이에 날씨도 바람도 꽁꽁 얼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원형씨 이런 추운 겨울에 꼭 생각나는 따뜻한 겨울 음식 있나요? 저는 바로 이 붕어빵 저는 특히 팥붕어빵을 좋아하는데 성훈씨는요? 저도 팥붕어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역시 잘 맞네요 그리고 호빵, 어묵, 군고구마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겨울엔 목이 칼칼하잖아요 그럴 땐 이제 따끈한 어? 뭐죠? 준비됐어요 따끈한 쌍화탕을 드시면은 네 정말 몸이 따뜻해지니까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너무 좋네요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으니까요 따뜻한 옷 챙겨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그럼 2022년의 첫 번째 라인업 소개 달려볼까요? 좋습니다 한계 없이 상승하는 에너지 피어나모니의 Doin' Like This 따뜻한 위로와 함께 돌아온 밴드 원이의 너의 우주는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슈퍼 히어로로 변신 우주소녀 쪼꼬미의 슈퍼 그람요 심장 끝까지 아련해지는 새벽 감속으로 컴백 업텐션 너에게 미쳤었다 여기에 짱귀여운 원형 냉장의 강력 추첨 슈퍼루키 아이브의 무대도 있으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저희는 1월 첫째 주 K차트 1위 후보를 확인해볼까요? 함께 보시죠 1월 첫째 주 K차트 1위 후보입니다 NCT U의 유니버스 아이브의 11 과연 이번 주 K차트 1위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